최근 일본 전국적으로 내륙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거대 해구형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주 내륙형 지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거대한 해구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쓰나미로 인하여 한국 동해연안의 도시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일본의 이시카와현에서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늘 4월 23일에도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도 이시카와현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18일에도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41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3월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한 상태에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월에만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관측된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22번으로 1개월의 지진으로는 과거와 비교하여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진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지진조사위원회는 아마도 지하의 깊이 10km의 장소에 물이 흘러들어 지각변동 등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 히라타 나우 위원장은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있으며 집안이 느슨할 때 강한 흔들림이 있을 때 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의 지진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시카와현 지역은 시가원전 2호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시카와현의 시가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정부가 설립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시카와현 시가원전 2호기는 심사 중인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활단층, 즉 12만에서 13만 년 이내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지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핵심시설 바로 아래에 활단층이 있으면 재가동은 불가능합니다. 주변지역에 활단층이 있으면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시카와현은 한국 동해연안 도시에 쓰나미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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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